다큐타 와아아아 미쳤다 어마어마하네 시체때문 렉걸린건도 처음이죠 지금 아까부터 몰아넣고있는데 시체바 우와아 무덤무덤 그냥 여기 여기 그냥 다큐타가면 뭐냐 그 국립묘지 그냥 이게 이 성을 그냥 통치로 무덤으로 써야겠는데 답없네 저기 저거 어떻게 치우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기 어떻게 추우냐가 문제이거든요 지금 저거 뭐치워? 치울 수가 없어 끝났나? 끝났는데 중 어 대충 정리된거 같네 와아 치 말도 안된다 개박살이 났네 오늘로 사바나 가무는 망했네 그냥 이야아 저 냄새 쩔거 아니야 아으으 저 사람 못살reas 같은데 으으으으으응 거의 원양원자폭파수준인데 저 ask Madred 무슨 씹 아무도 못 살 것 같아 와아 자 사실 이거보고는 다 도망가야되 답없어 여기 이건 그냥 지옥이야 불 붙으면 잘 타겠다 여기 갑옷 하나 훔쳐갖고 숨겨놓으면은 뭐냐 소우로 내려갖고 팔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아 일단 뭐 정리는 소방대 보호시키고 우리는 어 그냥 놀면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소방대 시켜하는 일이 뭔데 야 야 니들 소방대 할일 없지 갔다와 저 저 저 저 뭐냐 저가 점령하고 와 어 갔다와 니 심심하잖아 니들 아 아 몇명 좀 죽어도 돼요 전쟁중에 한두명 죽는거는 다반사니까 흔히 있는일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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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야 누가 우리 화살 쏜다 빨리 정렬해 여러분 12시 지났답니다 여러분 추첨 잠시 후에 시도하래 흐흐흐흐흐흐 어 잠시 후에 시도하래? 나도요 잠시 후에 하래 쯧 우로로로로로 야 12000명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큼피 다시 한번 해볼까 잠깐만 야들 화살 다 쏜 것 같은데 화살 남아있는 놈들 있나? 한참 쐈지않나? 아 야들 맞추는거구나 자 이제 이런 숫자로 그냥 말도 안되는거고 여기 약간의 친구들이 계시네 이 친구들 맞추면 되겠네 야 연기때문에 보이지도않네 욱스러질을 맞추네 실수로 조성군을 잃은일은 없어 야 잠그 뭐냐 아까 컨트롤실수로 뭐냐 적들 화살맞아 죽은 아들이 좀 있어 아 잠그거 뭐니야 클리닝이구나 클리닝이구나 클리닝그냥 와아아아 시체밭 시체밭 뭐들 나쌌나? 야 아직까지 여기밖에 도착을 못했어 빨리 들어가자 뭐가 문제야 고 고 야 이것도 답이 없네 크아 참 직업정신 투철하십니다 야 이 성안에 지금 적이 없는거 같은데 야 니들 물러나 자 자 궁수 물러나고 이번에는 어 우리의 소방대차래 이건 뭐야 야 잡병이 좀 남았다 자 금방 처리해 어 그냥 잡병 뭐지 추석기 뺏을수 있을거에요 아마 어 아마 뺏을수 있어 나쁘지 않은데 자 끝내자고 끝났잖아 포기해 어 너 일본군답게 항복을 하란 말이야 야 야 야 야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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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만 한명만 야 빠이 와 그냥 끝내 점령하면 끝나는 것을 어린이들이 잡채 먹기 싫어서 남기 건더기들 어허 성벽에 붙어있다가 교교 뭐냐 목숨 구주한 친구들 어 그래봐요 소방대 들어가면 알아서 해결해 포기해 포기해 건더기 처리 완료 전부 정렬 사바나 가문의 깃발을 버린다 천천히 아 투석기는 이 전투에서 이기면 빼앗을수 있어요 걱정하지마세요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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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 captured their tower, my lord! 승리! 여러분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! 아, 진짜 이번 전투, 근데 웃긴거는 아군 피해는 683명이 다입니다! 적군 23,793명! 하하! 대승이로구만! 아군 손실 683명! 그리고, 적군 손실 23,793명! 우리가 죽임! 천, 23,762명을 죽였습니다! 한 명 삑살이 났나보네 야, 대승인데? 아, 정말 대승인데? 미친 대승인데, 와... 자, 여러분! 추천! 추천! 아, 이거 뭡니까? 안되겠네! 아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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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.. 여러분 추천! 몇 개 그런 거 없어, 그냥 눌렛! 한번에 가야지, 언제부터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어, 어? 원래 추천은 빨리 받고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? 어, 그냥 뭐 추천, 돈드는 것도 아닌데, 육수로 귀찮아서 안 누르는 것 같은데... 어, 나는 씨, 정김이 쉐레라며 방송하고 있어, 어? 야, 이건 방종각이다, 안되겠다, 이건 방종각이다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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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방종각입니다, 어? 사람이, 뭐냐, 41명, 50명 가까이 있는데, 뭐냐, 추천 22개, 방종각 내일 봅시다 내일 봅시다 헉!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봅시다! 봅시다